다 틀렸는데 수우 전사입니다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요 어린 나이답지 않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극할 스나이퍼 왕자하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뭐 어때요? 팀워크는 지금 괜찮아? 저희가 실력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긴 했어? 한번 볼 수 있을까? 왕자와랑 유진아 가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? 왕자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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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짜줘서 좀 무대 퀄리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멤버가 알차 아 진짜 세다 여기는 야 여기 왕자와랑 아 여기는 잘하지 다 틀렸는데 무서운 시간이 안 됐습니다 다 틀렸는데 생각보다 많다 깜포도 계산이 필요하네요 쌩 모두 다 너무 많이 지저분했어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평가들을 보면서 요진이꺼부터 나가자 그럼 쌩 툼 툼 툼 툼 세븐 엥 처음부터 리마인 내가 이거 한번 보게 그냥 완전 스파르타지 계속 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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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인데 다섯 번만 왜 이렇게 한번 근데 좋은 것 같아 최하 멍득 막상해 이것까지 다녀도 몽먹지 이것까지 해볼래 어 나쁘지 않아 ikat 나가기 나기 파이팅 타카라 현재 뮤직비디오 그래도 형들도 잘 많이 믿어 진짜 잘 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이 불안하기도 했었고 나는 그렇게 한 가지의 강점이 드러내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아 어떻게 4 으 으 으